폭스바겐이 일으킨 디젤 게이트처럼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두 개 차종입니다. 환경부는 유로파이브 기준 차량과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조작 의혹 차량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 제2의 디젤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프 래니게이드, 피아트 500X,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두 개 차종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하는 등 불법 조작을 했다며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된 적발 차량은 총 2,428대이며, 독일에서 적발된 후 변경 인증 없이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1,377대도 적발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과 동일한 제어 구조를 가진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더욱 넓혀서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 확인 검산을 추진해서 기존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의혹이 제기된 요소수 분사량 조작에 대해서도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아우디 A6, 벤츠 C클래스가 질소사나무를 줄이는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해 리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BMW나 독일 차들 같은 경우도 요소수를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요소수를 채워야 될 정도로 많이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만큼 요소수 뱅크를 줄여서 트렁크 용량이나 이런 걸 확보하면서 당합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 판매된 디젤 차량 중 32만 대가 배기가스 조작이 적발돼 리콜 및 행정 조치가 됐습니다. 배기가스 조작이 폭스바겟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제2의 디젤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